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근철쌈입니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로망 자 영화나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데서 자막 없이 전체를 쭉 보고 싶다 누구나 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듣지 말아야 할 표현이 있다는 거 모르면 절대 안 들립니다 출발해 볼게요 here we go 오늘 필톡상 첫번째 겁니다 여러분 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구요 그렇지 않은 표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실제 나는 소리가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 여러 번 설명 드렸구요 그 다음에 이때는 발음을 정확하게 알고 실제 나는 소리가 실제 나는 발음이 뭔지 알고 연음 정리하면 사실은 끝나세요 왜냐면 이거 갖고도 굉장히 많이 도움받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는 뭐 i1발이나 제가 올려놓은 미드나 이런 것들 실전 연습 보시면 해결되구요 오늘은 이게 포인트 아니에요 이거 자동 채워넣기 이게 포인트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들었는데 얘를 소리를 듣고 내가 머릿속에서 해석을 해서 나 연음도 아니까 이게 들릴 거야 근데 얘가 훅 지나가 버려요 최중요 표현 이거 정리 안 돼 있으면 이게 훅 지나가서 절대로 듣고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한번 도전해 보실텐데 이것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볼까요 자 이게 핵심이 뭐냐면 우리말에서 한국말에서 만약에 영화 같은 데서 너 지금 말이야 헛다리 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거를 지금 한국말 하시는 분의 모르시는 분 여기 뭐라고 나와야 돼요 헛다리 그렇죠 짚는 거야 너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라고 너 헛다리 그러면 한국분이면 거의 지금이란 표현도 여기도 빼버리고 사실은 헛다리라는 표현은 뭐밖에 안 쓰여요 헛다리 짚다 사실 이거밖에 안 쓰이죠 헛다리 만들다 이런 표현 없잖아요 헛다리 창조하다 이런 표현 없어요 또 웃기죠 그래서 헛다리 짚는 거야 처럼 영어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소리 연습만 해서 그냥 가기 시작하면 얘가 들리지 않아요 자 그럼 요거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세 개를 해드릴 건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갑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 중에 자 이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우리말에서 헛다리 짚다 이거 다들 아는 것처럼 영어에서는요 이게 앞에가 뭐가 나오건 뒤에 wrong tree가 나오잖아요 the wrong tree만 들리면 이 앞을 채워놓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조금이라도 들리면 뒤에 중간에 아무것도 못들어도 뒤에 wrong tree가 나오겠구나라고 100%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정해진 표현이고요 you are b-a-r-k-i-n-g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뜻은 뭐냐면 너는 are 있는 있어 barking 짚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여기 up이 빠졌네요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요거 살짝 밑으로 내려드릴게요 한번에 보이시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bark가 짓단 뜻이죠 개가 뭔가 닭이 올라갔거나 다람쥐가 올라갔거나 그런데 도둑이 올라갔거나 이쪽 나무로 올라가는데 잘못된 나무를 보고 계속 위를 보고 barking up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헛다리 짚고 있는 거야 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고요 이거 부정형 때도 쓸 수 있어요 우리말에서도 야 헛다리 짚지 마 이렇게 쓰듯이 okay don't bark up the wrong tree 나 지금 헛다리 짚는 거 아니지 I'm not barking up the wrong tree right 이런 식으로 출발 포인트가 bark up the wrong tree 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 있죠 여러분 bark 아시겠죠 요거 잠깐만요 색깔 바꿔 드릴게요 bark up the wrong tree 이 표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얘가 어떤 식으로 가건 다 들려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발음도요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이거 barking up 이렇게 안 들고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그러면 barking up the wrong tree 롱 트리만 들리면 이게 해결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갑니다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약간 영국식으로 발음을 했는데 알 발음 안 들려도 이 발음은 듣고 해결하는 게 아니더라 자 그게 바로 착각하지 말란 뜻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하지만 barking만 들렸고 bark가 들렸고 롱 트리만 들어도 그 앞을 채워놓아야 된다는 뜻 자 그 다음 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갑니다 자 sorry mayor but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앞에 거는 잘 안 들렸는데 그걸 소리 그거를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 문맥은 barking up the wrong tree 이것만 아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가 보세요 sorry mayor but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이 부분만 들으시면 되고 앞에 문맥상 이 사람 직업이 나온 거고 이걸 소리를 듣고 알면 안 돼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시장이구나 미안합니다만 시장님 당신 헛다리 짚었다고요 그래서 mayor sorry mayor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뭐 이게 뭐라고 뭐가 먼저 들렸는지 저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sorry mayor but 보세요 sorry mayor 근데 그거를 소리를 듣고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건 영화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안 들린다고 좌절하지 말란 뜻 더 중요한 게 뭐냐면 barking up the wrong tree 라는 표현을 알고 있어야 얘가 들릴 거란 말이에요 걔를 들어봐야 잘못된 나무 보고 뭘 짓는다는 거야 그 뜻을 모르면 얘가 한 번에 안 들어온다는 뜻 다시 한번 확인 sorry mayor but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sorry mayor but you but you가까지 들린 거예요 sorry mayor but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sorry mayor but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sorry mayor you are sorry mayor but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됐죠 여러분 다시 한번 sorry mayor but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됐죠 여러분 됐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들어보세요 응용입니다 당신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라고 이거 응용하면 어 그 여자의 헛다리 짚는 거야 들어보세요 then she's barking up the wrong tree then she's barking up the wrong tree 이거잖아요 then she's barking up the wrong tree 그렇다면 th-e-n then she's barking up the wrong tree 영국식이에요 발음이 barking up the wrong tree 미국식이고요 돌아오겠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너 지금 헛다리 짚는 거야 라는 이 표현을 모르는 순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 말씀드렸죠 여기 맨 앞에 보면 랭킹 표현 그렇죠 바이블 450개 이거를 여러분 쫙 PDF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거예요 이게 396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96번째 여기 랭킹 바이블 표현 쭉 나오잖아요 450개 해서 여기 보면 이 표현 그대로 나와요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 제가 450개 해드린 게 그냥 그대로 모든 영화와 일상회화에 다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음도 정리해 드렸어요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 이런 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그 다음에 닫히는 문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눈이 우리한테 향할 거야 이런 모든 표현 내 코가 석자야 이런 표현들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러분 공부 순서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 해드렸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있고요 1번부터 4번은 PDF 파일로 구분하실 수 있고요 5번은 서점에 있어요 여러분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 다음에 6번 랭킹 표현 바이블 450 이건 1개월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여러분 15개 표현 한 페이지만 하시면 곱하기 30이라면 딱 한 달이면 되세요 자 랭킹 표현 바이블 7일 동안만 7일 동안만 딱 33% 세일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역이고요 요거 표현 251번부터 또 모아가지고요 100개 모아서 해드릴 거고요 월요일쯤에 다시 한번 나머지 것도 묶어서 해드릴 거니까 요거 보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복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00개 자 그리고 기억하실 거는 무료교재 알고 계시죠 이미 받으신 분들 많고요 속성 영문법 여러분 카카오톡 채팅창에 보면 맨 꼭대기에 돋보기 있고 거기에 친구 찾기 알고 계시죠 이근철 영어스쿨 누르시면 저랑 상담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df 주세요 할 때 앞에 얘기하세요 속성 영문법인지 미녀와 야수인지 혹은 스티브 잡스 축사인지 이런 거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상담할 때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 마인드셋 이게 마음가짐이에요 마인드셋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바뀌면 바로 새로운 신세계가 보입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착각 금물 듣지 말아야 할 표현 스스로 채워 넣어야 할 표현이 영어에는 있더라 라는 거 오늘 생각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한 15분에서 요정도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see you next time 상담 받으러 오세요 bye 251번부터 음 글쎄 well well 상황에 맞게 억양은 선택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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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h are ok 엄청나 대단해요 epic that's e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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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epic 긴장을 풀어 relax relax 동감이야 di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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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you can say ditto 멋져 great great 그럴 거야 그렇게 할 거지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한 거다 좋아 그렇게 하자 deal deal 내리면 deal deal 그렇게 하자고 좋아 fine fine 확인했어 점검 완료 확인 완료 이상 무 전부 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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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어쩔 건데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는 어쩔 거야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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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에 봐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할게 나중에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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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거 좋네. Nice.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Al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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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대단해. 오, 믿기 힘들 정도야. Incredible. Incredible. 어, 끔찍해.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Terrible. Terrible 아니고 terrible. 같은 전율이 느껴지지만 좋은 의미로 terr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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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단어 표현. 끝이야. 이제 끝났다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다 끝났네. It's over. It's over. 무탈하게 잘 지내.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고. Can't complain. Can't complain. Can't complain. 별말씀으려. You're welcome. 발음만 주의. Welcome 아니고 welcome처럼 들림. You're welcome. You're welcome. 더 말할 거 없어. 사건 종결. 더 이상 왈과 알부하지 말라고. Case closed. Case closed. 내 순간을 즐겨. Carpe diem. Carpe diem. 같은 표현으로 seize the moment. Seize the moment. 순간을 잡아라라는 뜻. 자, 그냥 넘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의심해. 모든 가능성을 다 확인해라는 뜻. Question everything. 발음 하나만 주의. Question. 입술 내밀고. Question everything. Question everything. 돌아와요. Come back. Come back. 됐거든. 집어쳐. 됐거든. 집어쳐. Bite me. Bite me. 자, 그래서 이거는 bite가 물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미가 나니까 나를 그냥 나 물어봐라. 아유, 그야, 그런 얘기는 그만해. 이런 뜻. Bite me. 이런 식으로 약간 눈을 부릅뜨고 bite me. 이렇게 말씀하셔도 됨. 그리고 계속해 라고 하는 것은 keep going. keep going. 요점 파악했어. 포인트 테이큰. 포인트 테이큰. 빨리 하면 포인트 테이큰. 아사 직전이야. I'm starving. I'm starving. 어, 그거 짜증나. 엿 어, 같아. 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It sucks. It sucks. 걱정할 거 없어. 자, 수아 힐리어로 라이언 킹이라는 만화 영화에 나왔던 표현. 네, 바로 하쿠 나 마타타. 하쿠, 쿠 엑센트 있고, 마타, 타 엑센트 있어요. 하쿠 나 마타라. 하쿠 나 마타타. 하쿠 나 마타라. 그거 신박해. that's hot. that's hot. 계속 시청해 주세요. 딴 데로 가지 마시고요. stay tuned. 다른 채널로 돌리지 마세요. stay tuned. please. 자,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줘. 세 단어 표현. time heals everything. time heals everything. 그 정도 해도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냅두면 다 흘러가게 돼 있어. let it go. let it go. 나를 용서해줘. please forgive me. 용서해줘요. please forgive me. 다른 조건 없어. 좋은 내가 도와주려는 것 뿐이야. I'm just trying to help you. okay? no strings attached. no strings attached. 달린 줄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줄을 갖고 다시 당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 없어. 란 뜻. no strings attached. 그거 진짜 싸. it's dirt cheap. it's dirt cheap. 인생을 즐겨. enjoy your life. enjoy your life. 그리고 내가 뒤에 있잖아. 내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잖아. 너 세상에 혼자가 아니야. 이런 모든 표현. got your back. I got your. 빨리 하면 I got your back. I 생략하고 got your back. 이렇게 더 많이 쓰여요. I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I got your back. 보다는 got your back. I 물론 써도 돼요. I got your back 써도 되지만 got your back. 이렇게 더 많이 쓰임. 자, 그 다음에 지금 아니면 안 돼. now or never. it's now it's now or never it's now or never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will pass this too will pass 이 또한 t-o-o는 또한 will pass 전적으로 동감이에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죠. couldn't agree more couldn't agree more 마지막 10개 표현 다 내 거야.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I want it all 이것도 퀸 노래 제목이기도 하네요. I want it all I want it all I want it all 퀸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세상에 너밖에 없는 거지 다 네 중심으로 흘러가지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아, 내 중심이야 It's all about me 다 뭐 얘기해도 다 돈 얘기야 It's all about money 이런 식으로 응용 가능 세정거장 가면 나와요 It's three stops away It's three stops away It's three stops away 또 문제를 자처하는 거라고 You are asking for trouble You are asking for trouble 그거 명백한 증거야 It's a smoking gun It's a smoking gun Smoking 연기라는 그런 총 그래서 명백한 증거 오늘 나 병관했어 I called in sick 내가 너를 배웅할게 I'll see you off 빨리 하니까 I'll see you off 연락하고 지내요 Let's keep in touch 연락하고 지내자 Let's keep in touch Keep 많이 쓰셨으면 Stay를 바꾸셔도 돼요 Let's stay in touch 그거 말이 쉽지 말이 훨씬 더 쉽다 행동하는 것보다 Easier set than done Easier set than done Easier set than done 마지막 The last one 오랜 습관은 고치기 힘들어 사람 습관이 쉽게 사라지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여러가지 표현들을 다 이걸로 쓰실 수 있음 그래서 Old habits die hard Old habits die har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하는 습관 도전해보는 습관 그래서 즐겁게 하는 습관 갖고 계시면 그 습관이 멋진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퓨인 랭킹 301번부터 350번까지 두 번씩 나의 실수 어 저런 My bad My bad 그냥 확인하는 거야 점검하는 거라고 Just checking Just checking 계속 집중해 Stay focused Stay focused 정말 최고야 와 Thumbs up Thumbs up 침착하게 있어 Keep calm Keep calm 흥분하지 말고 달리 생각해 혹은 크게 생각해 Think different Think different Think big Think big 사과 받아들일게 Apology accepted Apology accepted 정말이야 맹사한다니까 I swear I swear 그거 고마워 Appreciate it I 붙여서 내가 정말 그거 고맙게 생각하는 거야 I really appreciate it 그걸 줄이면 그냥 Really appreciate it 혹은 Appreciate it 발음만 Appreciate it Appreciate it 속도를 늦춰 누가 뭔가 서두를 때 혹은 운전을 빨리 할 때도 쓸 수 있음 Slow down Slow down 꽁무니 빼지마 막판에 겁이 나서 뒤로 뺄 때 이런 말 쓸 수 있음 Don't check it out Don't check it out 빨리 하면 Chicken out Don't check it out 머리를 써 Use your head Use your head 우리가 헤어졌어 We broke up We broke up We broke up 그녀가 나를 찼어 She dumped me She dumped me 간을 좀 봐 덤비지 말고 상황을 좀 먼저 파악해 Test the waters Test the waters 시기가 무로 익었어 딱 적기야 지금이 그때라고 Time is ripe The time is ripe The time is ripe 끝까지 잘 버텨 힘들어도 말이지 끝까지 쭉 가야 돼 Stay the course Stay the course 형세를 역전시켜 있던 상황을 반전을 만들라고 Turn the tables Turn the tables 늘상 7일 그 다음에 24시간 내내 24-7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It's showtime 이 쓰는 없어도 돼요 종종 Showtime만 써도 돼요 It's showtime It's showtime 그 다음 곰곰이 생각해봐 Sleep on it Sleep on it 그 다음 이제 확실하게 정리되었지 이제 다른 뭐 찜찜한 거 없지 Is that clear? Is that clear? Is that clear? 머리를 좀 식혀 Cool your head Cool your head 신선한 공기를 좀 쐬라고 Get some fresh air Get some fresh air Get some fresh air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지 안 좋은 일도 생기는 거야 C'est la vie 자, 노래도 있고요 C'est la vie C'est la vie Life is life 아는 것이 힘이야 Knowledge is power Knowledge is power 아, 그게 점차 좋아지더라고 점차 마음에 들었어 처음엔 별로였는데 It grew on me It grew on me It grew on me 너한테 달렸어 It's up to you It's up to you 집안 내력이야 Runs in the family It runs in the family 그녀한테 그만 좀 추운 덕대 Stop hitting on her Stop hitting on her 뭐, 위험 감수를 내가 해보지 한번 해보지 뭐 I'll take my chances 이거 take my 라고 하시면 안 돼요 Take my chanc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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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ake my chances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I'll take my chances 이미 해봐서 내가 잘 알아 And they're done that 빨리 하면 Been there, done that 잘못 들으면 뭘 빚을 냈다고 빚내 아니면 빚난다고 Been there, done that 자, 그 다음에 선을 넘지는 마 Don't cross the line Don't cross the line 절대 그럴 일은 없어 지옥의 유황불이 얼어붙을 때까지 그러니까 When hell freezes over When hell freezes over 소외감이 느껴져, 나 I feel left out I feel left out 나는 그거 안 믿어 I don't buy it I don't 빨려면 I don't 더 빨려면 I don't I don't buy it I don't buy it 내가 그걸 안 산다 안 믿는다 하든지 말든지 너가 그건 편하게 결정해 알아서 결정해 하면 하는 거고 알면 마는 거고 Take it or leave it Take it or leave it 자, 그리고 너가 결정하면 우린 그렇게 가는 거야 내가 결정해 You call the shots You call the shots 구원의 종소리 와, 살았다 우리말로 아, 살았다 구원의 종소리네 Saved by the bell Saved by the bell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 It's a mixed blessing It's a mixed blessing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 I feel under the weather I feel under the weather 비가 왔다 그쳤다 하네 비가 오락가락 하네 It's raining on and off It's raining on and off 그럴 기분이 아니야 I'm not in the mood Not in the mood 난만 크게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마음이지 It's the thought that counts It's the thought that counts 애초에 싹을 싹 잘라버려 애초에 싹을 짓밟아 애초에 싹을 짓밟아 예, 그 다음에 미연에 방지해 Nip it in the b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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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요 Nip it in the bud 그러면 Nip it in the bud 대세를 따라 Go with the flow Go with the flow 우리는 한 배를 탄 거라고 We're in the same boat Same이 제일 중요하죠 Same boat 할 때 Boat까지 We're in the same boat 우리 비싸게 굴자 Let's play hard to get 전략을끼리 쓰자는 얘기죠 Let's play hard to get Let's play hard to get 그녀는 노는 물이 달라 She's out of my league She's out of my league 됐죠? 손이 열 개라도 모자라 I'm up to my neck in work I'm up to my ears in work 두 가지 표현 다 가능 뿌린대로 거두는 거야 그러면 What goes around 다시 온다 Comes around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십 개 표현 이게 오십 개 영화가 아니라 500개 영화에 나오니까 여러분 좀 길고 힘드시더라도 Stay the course 아시겠죠? 함께 쭉 해보시면 실력이 지금은 힘들더라도 얘가 쭉쭉 쌓이잖아요 정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 드실 거예요 주위에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건강 챙기세요 OK Take care, see you next time Bye